자,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예술활동 창녕군 돼지면 용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모실 또 우리 초대수님은요 산화범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학대 가수문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가을에, 가을에 어울리는 멋진 분위기 있는 가수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가수 최정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히 주십시오 박수로 안녕히 주십시오 정혈의 그리한 첫사랑의 시즌 고마워한 사람 맹세화만으로 가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